이 GS, 어반 GS를 보고, GS가 아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새로운 바이크를 소개해드리려고 왔는데 저도 쉽게 보지 못한 기종이어가지고 제가 차주분한테 특별히 양해를 구하고 차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바로 어반 GS입니다 이 어반 GS는 여기 차에도 써있지만 R9T 계열에서 약간의 오프로드 성향을 가진 형태의 바이크를 띄고 있어요 엔진은 1200 GS하고 같은 엔진을 쓰고 있고요 R9T하고 거의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온 GS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나온 GS들은 순행식인데 반면에 이 어반 GS 같은 경우는 제 바이크하고 동일하게 공랭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 공랭식 GS하고 어느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아마도 R9T를 선택할지 혹은 어반 GS를 선택할지 또는 일반 GS를 선택할지 결정하시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이점을 한 개씩 짚어봐 드릴게요 일단 휠 같은 경우는 R9T 같은 경우는 스포크 휠 그리고 또 연식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알로이 휠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 어반 GS는 그냥 GS 어드벤처 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튜브리스 스포크 휠을 띄고 있고요 앞바퀴는 19인치 뒷바퀴는 17인치 그냥 GS로 출시되는 바이크들하고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공랭 바이크라 그런지 제 08년식 GS하고 동일한 방식의 구동축 위치 그러니까 승차를 했을 때 오른쪽에 구동축이 갖춰져 있고 머플러도 그에 반대로 제 공랭식 바이크와 같이 머플러가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나오는 순행식 GS 같은 경우는 이 구동축하고 머플러가 또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반 GS 같은 경우는 공랭이기 때문에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에서 엔진올 교체하는 부분은 이렇게 제 08년식 GS 같은 경우는 엔진올 캡이 이쪽에 있는 반면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마도 엔진이 개선돼서 이쪽 방향에 엔진올 주입구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랭 방식을 유지하고 공랭 방식에 대한 설계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엔진 자체는 신형 엔진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앞부리 GS에 있는 특이상 앞부리 부분이 조금 더 오프로드스러운 이런 휀다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 부리 휀다가 있기 때문에 프론트 휠 휀다는 이쪽에서 좀 잘려 있습니다 여기에선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트위하게 휀다가 앞에 휀다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앞쪽은 그렇게 흙이 막 치지도 않고 뒤 있는 것도 이쪽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일부러 안 만든 것 같아요 원가절관인가? 이 휀다의 기능을 상단에 있는 휀다가 역할을 해주고 그 뒤에서 잘려져 있는 이 휀다는 뒤쪽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핸들에 대해서는 핸들 댐퍼가 장착되어 있고요 오프로드에서 핸들 털림을 방지하기도 하겠지만 온로드에서 핸들 안정성을 유지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일 쿨러가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에어덕트는 튜닝 방식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안쪽으로 보이진 않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기가 흡입되는 방식인데 일반 제 GS 같은 경우는 카울로 덮여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비가 온다든지 이물질이 들어가는 게 조금 취약할 수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쪽에 스태킹 같은 거 해가지고 고무줄로 이렇게 막아주면 공기 흡입은 동일하되 동일하지만 낙엽 같은 거나 벌레 이물질 이런 것들은 들어오는데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브랜보 브레이크 GS 동일하게 BMW 바이크들은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너무 클래식하고 너무 예쁩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모자 사람의 모자 헬멧의 그 썬바이저 형태를 디자인을 띄고 있어요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그냥 봐도 이렇게 모양이 그렇게 돼 보여요 그죠 그리고 전면 쇼바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바이크를 볼 때 쇼바를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GS의 그 프론트 쇼바 방식이 아닌 중간에 있는 쇼바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요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그냥 돌입식 쇼바로 바꿨으면 승차감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험로를 달리는 걸 감안하면은 이 프론트 쇼바는 조금 850 GS 처럼 돌입식으로 바꾼다던지 그렇게 해줄 수도 있었는데 그냥 1200 GS의 일반 쇼바를 장착하고 프론트 쇼바에서의 그 승차감 그런 것들은 조금 손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쇼바를 한번 보면 핸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리어쇼바는 전자식이 아닙니다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이렇게 아름다운 빨간색으로 장착되어 있고 이것도 뭐 로우 시트라던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 쿠션이 굉장히 깊어요 체중이동이 편하게끔 플랫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승차감이라던지 아니면 조금 멋도 그렇고 그냥 바꾸지 않고 이대로 타는 게 예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GS하고 거의 동일한데 카울을 다 베껴놓은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딱히 어떻게 뭐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기보다는 GS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외국 영상에서 봤는데 구형 GS 같은 그 차로 이거를 카울을 전부 제거해 가지고 어반지에이스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팔고 새로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겠죠 신형이니까 이런 LED 깜빡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너클가드 같은 경우는 순정에는 없다고 합니다 없는데 사재로 이렇게 장착하셨고요 핸들 사이즈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일반 GS 순정하고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제 08년식 GS하고 똑같아요 신형 미러를 장착해 주지 않았네요 이 헤드라이트의 동그란 부분도 그렇고 이 동그란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클래식함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세련됐다는 게 이런 동그라미, 이런 동그라미, 이런 동그라미들이 모두 잘 어울려서 굉장히 클래식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 통이 있는데 이 통에 무슨 에어 호수 같은 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센서가 들어가는 길도 없고 무슨 그냥 에어 통인데 이게 브레이크와 관련된 성능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냥 봤을 때 에어쇽처럼 조절식 큐바에 사용되는 에어 통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어디로 통과돼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조금 착지성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닿았고요 GS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은 발이 약간 이런 식으로 발끝이 이렇게 닿거든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딱 앉았을 때 앞꿈치가 양쪽에 다 착지가 돼요 이렇게 되고 굳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든다든지 할 필요 없이 그냥 앞꿈치가 다 닿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높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실제로 이 정도 높이면 아무래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민첩하게 다루는 데는 너무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포지션도 GS하고 거의 비슷한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착지성까지도 편하니깐 아무래도 높은 GS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어반지에이스를 앉았을 때는 심리적인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브레이크는 지금 신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사식이 아니고 이런 다이얼식 조절식 레바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 조절 이런 컨트롤 전체적인 컨트롤 버튼 이런 것들은 스타트 스톱 그리고 열선 버튼도 옛날부터 사용했던 800R, 800GT 이런 것들에서 사용하던 그런 디자인들 보면은 ABS는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일반 GS하고 다른 점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은 트랙션 컨트롤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임도를 간다거나 하게 되면 어차피 안 쓰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다 꺼버리고 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트랙션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 같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반지에스 소개를 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GS를 타는 사람들은 이 GS, 어반지에스를 보고 GS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히려 스크램블러에 가깝기 때문에 스크램블러라고 하면은 그냥 약간 조금 시골 이런 데서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바이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로드 오프로드를 다양하게 탈 수 있는 그런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이 들고요 GS같이 유라시아 횡단을 목표로 한 그런 오토바이는 아니에요 뭐 만약에 유라시아 횡단이라든지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반지에이스보다는 그냥 GS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긴 합니다 뭐 사이드백이나 이런 것도 달 수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짐을 하드하게 많이 다룰 수 있는 게 GS 계열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편안하게 여행 다니거나 뭐 비포장길이 나왔을 때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온로드 오프로드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GS가 맞습니다 GS라는 말 자체가 제가 독일말은 잘 모르지만 GS라는 이름 자체가 온로드도 갈 수 있고 오프로드도 갈 수 있는 그 말의 앞글자를 따서 GS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어반지에이스는 GS가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R 엔진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리뷰를 보시고 혹은 GS 계열의 바이크들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좋은 바이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